나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멍해지더니 자꾸 그댈 생각만 나서 왜 이뤄져 정신나간 사람 만약 나도 몰래 믿어 그도 엄청 왜 자꾸 그댈 생각나죠 내게 대충 뭐란 거죠 마술이라도 오랫나요 이 순간도 그대 얼굴 떠올라요 내게 달려가 따지면서 풀어달라 하고까도 미쳤나봐요 풀고 싶지가 않아요 나 정말 어떡하죠 내가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한숨 자려 침대에 또 누워봐도 눈 감는 동시에 그대 얼굴 떠올라 순간 나도 깜짝 놀라죠 나 왜 이뤄져 나사 하나 빠진 사람 마냥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왜 자꾸 그댈 떠오르죠 내게 대충 뭐란 거죠 마술이라도 오랫나요 이 순간도 그대 얼굴 떠올라요 내게 달려가 따지면서 풀어달라 하고까도 미쳤나봐요 불고 싶지가 않아요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댈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은 요동쳐요 대체 그대 정체가 뭐예요 아니요 도대체 그대만 보면 나 이래요 마술처럼 마술처럼 이유조차 모르겠죠 그냥 그대 보고 봐요 미치기서야 나 정발로 왜 이뤄져 내가 진짜 그대만의 마술에 걸렸나봐요 이 순간조차 그 내가 먹고픈 걸 보니 내게 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거죠